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최소 38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자신도 알게 모르게 코로나19를 이미 앓은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이 결과는 대한의학계에서 발표된 2020년도 5월 25일부터 6월 5일 사이에 대구 카돌릭병원의 내방격을 상대한 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과 같이 확진자를 중심으로 추적조사를 하는 방역방식을 완전히 바꾸어야 되는 것을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교회가 범인이다. 특정 집단이 범인이다. 바이러스 전파의 주범이다. 이런 식의 주장도 펴서는 안됩니다. 그런 주장 자체가 거짓과 맞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국사회는 광범위한 바이러스 전파를 통해서 이미 자신도 알게 모르게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갖고 있는 항체를 가진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석연치 않은 당국입니다. 7월 중순 무렵에 방역당국은 일반 국민 3055명을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19의 항체 생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단 한 명만이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곧바로 항체 보유율이 0.03%를 뜻합니다.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수치입니다. 정부는 이 수치를 K-방역이 성공했다. K-방역이 성공했다. 그런 일종의 증거물로 활용해 왔습니다. 7월 12일 날 박릉우 중앙재난안전본부 1차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당당하게 이런 사실을 주장합니다. 항체 보유율 0.033%가 의미한 바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깜깜이 환자가 지역사에 존재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렇게 아주 옳지 않은 그런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항체 보유율이 0.033%를 올해 국내 인구수 5178만 명 정도를 곱하게 되면 단순 계산으로 정확히 딱 떨어지는 수치가 1만 7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확진자 수인 2만 명 내외를 맞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항체 보유율을 그렇게 낮게 잡은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들도 일각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도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최정욱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적절한 표본 집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 대부분이 발생했던 경북과 대구 지역을 뺀 상태에 이루진 그런 조사 결과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주장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최소 깜깜이 환자 수는 이번 조사보다도 10배 이상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체 보유율을 일부러 축소시키고 자화자찬하려는 정부의 모습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체 보유율을 떨어뜨려가지고 국제사회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감염된 사람이 숫자가 적다.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K-방역의 성과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항체 보유율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있다. 이런 의문이나 이런 의욕 제기가 일반인들이 아니고 바로 감염병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더 믿을 수 없는 것은 스웨덴의 스토콜로움의 항체 보유율이 7.3%입니다. 영국 런던이 17.5%입니다. 뉴욕이 19%입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가 7.1%입니다. 스페인의 마드리드가 11.3%입니다. 국제적인 수준에 미뤄볼 때도 천잘 정도가 아니고 낮아도 너무 낮다는 판간을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의 항체 보유율이 낮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통계 작성 과정에서 표본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더 큰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잘못된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방역 대책을 세우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다음 질문은 왜곡된 항체 보유율을 그것이 정말 위험한 이유입니다. 항체 보유율을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스스로 체내에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항체가 형성 비율은 어떤 이유에선지 왜곡하는 것은 조작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런 위험을 윤희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잘못된 데이터를 사용하면 무슨 정치 논리든 뒷받침할 수도 있고 더 심각하게는 국난대치에 큰 구멍을 방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항체 보유율이라든지 확진자 수와 같은 그런 통계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는 당국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정치적 이유나 정치적 목적이나 정치적 이득을 거두기 위해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윤희숙 국회의원이 지적한 겁니다. 또한 윤 의원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방역과 치료에 정치 논리가 끼어드는 바로 그 순간에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 국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 솔직한 데이터 정직한 데이터에 기반한 정부의 방역정책 그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 전폭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요한 것은 정직과 진실위의 정책이 써야 되고 정직과 진실위의 그리고 제도가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반대로 거짓과 위선위의 정책이 시행되게 되면 그것은 바로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회적으로는 큰 재난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윤희숙 국회의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윤희숙 국회의원은 콜롬비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적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숫자나 이런 부분의 중요성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죠. 정치의 때가 별로 묻지 않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야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학자적 양식의 바탕을 두고 정치적인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정당이니까. 그러나 이제까지는 항체 보유율 왜곡을 K-방역의 성공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리고 앞으로는 시위와 지폐를 막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항체 보유율을 낮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낮은 항체 보유율을 국제 수준에서 이례적으로 낮은 항체 보유율을 그리고 전문가들이 최소한 그것보다 10배는 더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낮은 항체 보유율이 지금까지는 K-방역이 성공했다 이렇게 외치기 위해서 활용되어 왔습니다. K-방역이 성공하면 4.15 총선의 덕을 보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느냐. 국민들의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시위와 지폐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막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파시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독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정치방역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급증하는 확진자 수와 아주 낮은 항체 보유율 이 두 가지의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감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항체를 보유한 사람은 최소 380만 명입니다. 그 수치가 400만이 될지 500만이 될지 600만이 될지 1000만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이렇게 크게 퍼져 있는 상태에서는 검사 대상자 수를 늘리게 되면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겁니다. 황체를 보유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확대된 상태에서는 그냥 검사자 수를 늘리게 되면 당연히 확진자 수를 늘리게 됩니다. 그런데 검사자 수는 발표하지 않고 확진자 수만 계속 200명이다 30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공포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이렇게 300명 200명 400명 올라가니까 시위도 다 금지시켜야 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해야 되고 2.5 3.0 막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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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 사람들이 패닉에 빠집니다. 공포감에 빠집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시위와 지폐를 차단시키는 겁니다. 모든 종류의 소모의민이 커모의민은 다 금지시키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되었다는 사실을 정부나 방역당국은 받아들일 의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검사자 수를 늘려가지고 확진자 수를 늘린 다음에 그 확진자 수 가운데 특히 특정 집회에 참가했거나 특정 교회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더 집중적으로 그 확진자 수를 개발해가지고 대내적으로 홍보를 하는 겁니다. 봐라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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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 그게 보이는 거죠. 9월 4일날 정은경 방역대책본부장은 이렇게 주거정합니다. 지금 감염 규모는 일상을 회복하기에 아직 위험이 크다. 유행을 확실히 통제하지 않으면 높은 전파력 때문에 언제든지 기하급수적인 걱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추적 조사로 지역감염의 연결고리를 확실히 차단한 것이 필요하다. 지역감염의 연결은 이미 지역에 많이 퍼져서 그 항체 보율이 상당히 높은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죠. 이 같은 입장을 계속 고수하게 되면 경제에 미치는 타격도 아주 크겠지만 동시에 정치적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1절을 무산시켰고 3.1절 시위를 그렇게 해서 8.5 지폐를 완전히 나쁜 놈들의 지폐로 몰아넣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10월 3일 날 전절 시위를 막기 위해서도 2주든 1주든 간 부터 시작해서 또치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다 폭증하고 있다 폭증하고 있다 아마 그와 같은 방법을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점점 순수한 방역이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려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강압적인 정치를 행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시민들이 계속해서 코로나 통계 조작, 통계 왜곡 그리고 정직한 코로나 관련 통계 발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펼치기 위해서 온라인 시문인 공데일리가 출금했습니다. 여러분 방문하셔서 회원도 가입해 주시고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TV도 여러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